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갖고 오시는 정답 파악 정보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정답 모의고사 시즌2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정답 모의고사는 시즌1, 2, 3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시즌1은 이제 6평을 대비해서 5회분을 우리가 출시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이제 시즌2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시즌2도 5회분이고 다음 달에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올해는 특히 이제 9월 평가원이 좀 관심 대상이지 지금 이게 킬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어떻게 9월 평가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9평이 나오고 나서 시즌3는 9평까지 반영해서 자, 또 5회분을 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시즌3가 그러니까 파이널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자, 9월 시즌3는 그래서 9평이 끝나고 분석하는 시간이 있고 또 인쇄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자, 9월 중순이나 9월 말 정도, 자, 그 정도에 출시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9평을 어쨌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시즌2 5회분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건데 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일단 5회분, 20문항씩 5회분 자, 1,8 모의고사 아니야. 자, 1,8 모의고사는 18문제였지만 자, 이거는 이제 20문항이 양적관계 중화반응까지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고요. 자, 3모, 4모 물론 5월에 치러졌지만 자, 4모 그리고 6평까지 모두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수특, 수안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자, 그런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6평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난이도는 높아졌어요. 시즌1보다 그러니까 시즌1, 2, 3가 점점 난이도는 높아질 거야. 어, 근데 컷은 비슷하다? 왜인 줄 알아? 너희들 실력이 올랐기 때문이야. 우리 실력도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모의고사를 내도 어, 평균은 늘 비슷하게 맞춰질 거예요. 자, 그래서 1등급 컷은 자, 40점에서 우리 시즌1에서 40이었지 어, 1점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난이도는 더 많이 올렸지만 어, 평균 1등급 컷은 1점 정도 낮아지지 않을까 자, 그 정도로 지금 맞춘 모의고사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지금 7월 모의고사가 47이었죠. 1컷이 어, 그것보다는 많이 어려운 모의고사니까 보고 상처받지 말고 시즌1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 상처받지 말고, 점수에 상처받지 말고 특히 앞부분에서 틀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1페이지, 2페이지에서 틀린 것들은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수능에서 틀리고 그리고 나서 수능장 끝내고 나서 아, 이거 실수했다. 이건 아니야. 그건 안 돼. 미리 이렇게 틀려보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특히 올해 킬로 문항에 대한 이슈 때문에 출제진들은 아마 9월 평가원과 수능을 출제하시는 출제진들은 좀 더 개념에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좀 더 지역적인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개념에서 잘 안 나왔던 부분까지를 좀 우리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누히 얘기하지만 개념서 놓지 말고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에서 틀린 문제들 3, 4페이지는 어려워서 틀리는 걸 거야. 근데 1페이지, 2페이지는 맞아야 되잖아. 그럼 그 부분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개념이 잘 못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을 잊고 있는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잊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개념을 본 지 어느 정도 좀 됐다. 라고 하면 당연히 잊혀지거든요. 자,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미리 틀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개념 부분의 빈틈을 다 잡아줄 거예요. 그 부분 다시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돼요. 점수에 너무 스트레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리. 자, 총 5강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자, 주요 문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는 넘어가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주요 문항 해설을 할 거고요. 자,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9월 평가원을 대비한 거기 때문에 자, 8월 말까지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서 알죠. 자, 30분 동안 30분 땅 하고 OMR 마킹하면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30분 시간이 다가오면 시간을 타이밤 맞춰놓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지금 2분 정도 남았다. 라고 하면 마킹을 시작해야 돼요. 마킹 시작해 놓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혹시 못 푼 문제가 있으면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래서 30분 딱딱딱딱 벨이 올리면 아, 딱 끊고 거기에서 내 점수 채점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실제 실력이 점검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시즌2 한 회, 한 회 시간 잘 지켜서 시간을 30분 지켜서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고 복습은 한 회당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푸는 건 30분, 복습은 2시간.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도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 보는 건 30분이지만 복습을 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은 2시간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모의고사가 잘 있게 될 거다.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시즌2 풀면서 한 회, 한 회 30분 시간 지켜서 풀고 복습을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9평을 대비해서 지금 낸 거지만 9평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목표는 수능이니까. 그래서 수능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시즌2 시간 잘 지켜서 1회 풀고 자,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